Q. 한국의 연결과 함께하는 연결 오해 우버시 하방 저희 다산등에 살려줘 한 명은 그냥 아무나 걸리는 걸로 오케이 한 명은 후아즈 후즈가 두 명이였는데 역시 후즈님 네 제가 2인분함 하하하하하 웃어? 웃으라고 한 말 아닌데 죄송합니다 박수를 짓어야지 웃는 게 아니라 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하하하 아 그래 이거지! 이거지! 음! 이 맛이지! 뭐지? 오늘 가그 있다고 하다 놨어요. 아까 공주에 가그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가그 못한다 그랬을 건데? 가그야! 마! 자신있나! 빨리 와라! 빨리 나와라! 가그! 가그 내가 전화해봄! 몰래 보고 있는 가그 일어나라! 맞아! 지금 몰래 보고 있다! 지금! 어디서 오셨는데? 여보세요? 가그야! 왜요? 왜? 똥사람 중인데요? 똥사람 중이야? 똥사람한테 왁스도 보는 중이에요. 가그야! 오버 찰 거야! 너 오늘 리아 퀘스트 안 했던데? 리아 퀘스트요? 누구 누구 있는데요? 여기 피버 5명! 피버 5명? 후와, 즈와, 개와, 구워와... 코레트 있나요? 구워와, 뭉... 코레트 있나요? 없어, 코레트. 그럼 들어갈게요. 코레트 없어. 오케이. 가그 오는 조건이 코레트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진 없이 6발이 숭숭숭숭 나가버리니까 풀데미지로... 아! 냄새! 머리를 뚫고 있어요. 아! 이 사시부리... 으아! 가그야! 너 오니까 냄새나! 야, 그 손 씻었어? 나 가봄, 죽어... 아니야, 미안. 아, 갔다. 시즌 참가자. 배치를 받은 거니까 10시즌인가, 지금? 아, 향긋한 냄새. 뭐지? 가그인가? 어? 이 향긋한 냄새는? 가그니? 내가 멘투스 먹고 있는 냄새야. 일요일에도 일할 수 있지. 도모님, 이 연습 전투 좀 꺼요. 안 돼, 여기가 해야지 재밌는 장면 나온단 말이야. 아, 제발 꺼주세요. 어, 유튜브 영상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어? 다 알 거, 아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자꾸? 음... 나 곰돌 왔는데? 곰돌이라고? 아, 나 곰돌이래. 연준이 곰돌이야? 나 곰돌이야. 나 곰돌이야. 우리 왜 안 잡혀! 어, 돼요. 다 알아가는데, 우리 왜 안 잡혀! 하하하... 우리만 게임은 못 하신 거 아니야? 우리만 게임 안 돼 우리만 안 돼 오버워치 공방을 하러 한 사람으로서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 오버워치 망했네 자그는 영원히 공방할 일 없겠다 오버워치 최고의 게임 리그오버 아 오버워치 어? 뭘 리그오버 해줬데? 뭐 리그오버 최고의 게임 포켓몬캐스트 와 드디어 와 와 나 랭게맨도 얘기 못들었잖아 왜 랭게맨 이럴거면 안왔어 이럴거면 안왔어요? 아니 저 이거 맨날 이상한거 하잖아 한조 이런거 삐끗고 와 이러잖아 내 한조 승률 70% 봐봐 저런다니까 니 너 내 한조를 못봤지 몰라 몰라 니 오케이 그래서 난 다주 나 다른거 하면 안돼? 후진아 다른거 하면 안돼? 뭐? 말해봐 뭐 안 날아봤습니까? 비바 안 돼 힐러그 사라졌잖아 이거 전형적인 그거 아니야? 메르시가 메르시 하다가 우리 팀 하는거 보고는 아 하는 꼬라지 어 어 많이 봤던거다 어디서 원해 비해 비해 갑니다 암 오케이 이 캐릭터는 딴딴하기도 해 겐지 딸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금승거 잡았나? 오오 와 좋아 와 나이스 나 나이스 와우 예스 금승거 내가 몸통 박치게 하는거 본사람 너무 잘했어 아 못봤는데 봤다고 해줘야될 것만 같아 잘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라인하러서 궁극기가 있어 이건 미친부분이구요 이겼다 이거 이겼다 이거 미쳤다 미쳤어 미친놈 연준이 김연준 미친놈 상대편 겐지 존재감 없다 이거 있는데 좀 기다려야지 가지 김연준 미친놈 아 상대편 겐지 존재감 없다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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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받는다 아 아 으아아 으아아 미친놈인가 봐 하하하하 다 죽여 오 좋아좋아좋아 대박 하하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하하하 오케이 부대찌개 한 입 먹어도 되겠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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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tryin 다시 메르치 해야지 이제 밀었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와 다시 이번에 뭐하지? 굳이 저거하면 나 이거 홀 왜? 야 여기서 이거 잘 쓰거든? 나도 위도우 잘 쓰는데? 수빈에서 좋을 것 같은데? 나도 위도우 잘 쓰는데? 다를 게 없지 않니? 그래 그럼 위도우 해 다시 통하지 않는 걸 다 좋다 뭐야 불쌍 소리 들리는데? 마무리해 엘님 마무리 오케이 파티는 상대 디바일러다 아까 첫 번째 거 괜찮네 파티 가그야 토르비온 이긴 거 이거 아까 가그야 음 알았어 마지막에 미친 짓 한 거 그건가보다 이거 또 왜? 우와 우와 미쳤고 맥끄리 상관 개 잘 꽂았다 이건 인정한다 역시 가그님이십니다 내 아는 거다가 와 진짜 잘했다 어 죽였다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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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라인하르트를 접은 이유가 뭔 줄 아나? 바로 아! 구멍님 죽었다! 겐지! 오케이! 나 왔어 저거 왔어! 포르비언이 왔어! 아들 위에! 파라 파, 파, 파르시 잡을 우리 파르시 오케이 야야야야야야야야 파라 피 어! 미친! 비겁한 녀석!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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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겁한 녀석 아니! 아니 저 비겁한 녀석 뭐야 에버야 하하하하 공격파 어! 겐지한테 뉴 떨리고 있구나 누가 뒤에서 썰더니 하하하하 잠깐만 똘렀다 야 너무 기겁한데, 팔아 호지야 버텨봐! 호지 아들 두 명씩 주는다, 호지 제발 제발 또르비언 빼주면 안돼 진짜ечно용말 쓸음없다 보이셔서 그런 것들 그니까 쓸음없다고 아이 너땜에 내 방벽 까지잖아 아 왜 너땜에 빨리 줏든가 뭘 나든가 풀라스만네 빨리 잡으라고 빨리 잡으라고 앞에 있는거 얘네 화물 안 밀고 있어 얘네 너무 아프다 여기 넘어갈거에요 저희 메르시 메르시 위로 올라갈준비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잠시만요 니가 여기 올라가 있어야 돼 저 넘어갑니다 따라오세요 나 못 넘어갔어 아 잠깐만 아니 자리야 궁 야 1인궁 너무하지 않냐 어 나이스 아니 1인궁 개어만데요 아니 2인궁 따라오는데 죽었어 정크랩 노궁 오른쪽 구멍에 있어 힐중 쿠라하님 힐중 브라우님 아닌데 브라우님 아닌데 브라움 없는데 라임아 궁 언제써 와 브라우님 힐중 와 아니 쟤네 무슨 상대 자리야가 거의 한 2분간 2분 동안 궁 3번 씀 아 저 이제 자기 고생했어 잘했어 잘했어 가봐 자기 고생했어 나 장실 괜찮아 어차피 게임 돌리는 동안 장실 갔다오면 될거야 빨리 갔다오면 돼요 라임위도 라임위도 그럼 너도 보내줄게 라임위도 간다 라임위도 간다 라임위도 간다 가게 잘자 내가 너무 집중을 못하겠어 괜찮아요 라임위도 가서 시야 일원이 되게 되게 깨끗했잖아 사실 너무 헛 아 에... 에..에버레디 갔다 왔다니까요 아 하핰 그러면 더 정신로 솔직히 일하는것보다 노는게 더 정신로 노는게 더 힘들죠? 인정? 인정 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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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히메트라 추모하는건가? 저사람들? 헐 짱멋있다 골드 화장실 내가 들어야겠다 후지야 빨리와! 후지야! 큰건가? 큰건가? 튕기겠다 후지 튕겼다 후지가 게임을 떨어뜨렸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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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иним ㅋ ㅋㅋ ㅋㅋ directement 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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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ㅋ ㅋㅋ aland 선..선탈주 할 걸 그랬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호주야 내가 선탈주 해줄게 뭐 해야되지? 도움 변하지 뭐 일반게임 빠른 대전이니까 하고싶은거 하자 잠깐만 저 두명이 라인하르트 골라줬어 아 미안한데 안돼! 돌아가자! 내가 일러해줘야겠어! 미안해! 하하하하하하하 뭐야 하고싶은거 하는거 아니었어? 하고싶은거 해야되는데 근데 쟤네들이 탱커 탱커 골라주면 어쩔 수 없이 아 메르시 고르잖아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넹 우결 wart스 넷택 꺼내줬다 다시 한 조 뒤에 힐 좀 죽었구나 우리팀 난 엘사다! 구멍이의 후진님 이상해요 구멍이의 후진님 이상해요 영상인데? 뭐야! 아 누가 얼음! 얼음 뭐야 우지야! 아! 왜! 왜 불었어! 미쳤냐고! 어! 즐길 시간 와서 우와! 우와! 호즈가 얼음 깔아줘가지고 어 살았네 했는데 풀어버린 갑자기 분명히 자연스럽게 사라진 풀은 아니고요 나 역시 한 줄 잘하는 거 같애 봐봐 돈 자리잖아 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난 핵트인걸 될 수 없어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또다왔나 여기 위에 뒤로 뭐 하나 돌아요 여러분 뒤로 뭐 하나 돌아요 어 리퍼야 내가 죽어봤어 알았어 밥을 잡 Chain 파라 단팀 sol 나 힐 하고 있었는데 매일 사라져 갑자기 아 파라를 못 잡았어 아 수고리 재밌네 역시 이렇게 하고싶은걸 해야돼 그래야 이런거 또 나오지 잘 보세요 허접하게 궁으로 먹는게 아님 그건 좀 faling 참폭 InJing인정 활쉬좀 당기시네 고러 자신감을 가져 왜 미안하니 어? 려테님 엄청 못 믿겠다. 디트로이 인게임마이크 꺼주셈 아... 어떻게 꺼지? 그냥 내가 껐음 아 나도 내가 큰일 났어 콜려테 차단 하하하하 차단은 좀 너무해 아 자 차단은 너무해 맞습니다. 한조 뭐야 누구야 빨리 아 다른 한 명이네 왜요? 빨리 가서 얘기해봐요. 누구냐 빨리 내놔라 수고하야 음... 한조 먹이 2종 자 이거 픽하고 빨리 화장실 다녀오 오케이 에렌이 빨리 와야됨 오케이 후비 우리 미친네 또 시작했다 또 또 또 미친네 아유 또 시작했다 또 무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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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정말 쿨하네 하하하하 뭐지? 뭐라는데 응? 아무 말 안하 아무 말도 안하는데요? 너무 쿨한데? 칼날같은 남자 매력있다 칼날같은 남자 매력있다 파티다 이건 하하하하 어 뭐야 쟤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거기 부딪치고 아파하는데? 머리 박고 아파하는데? 죽여봐 있지 그렇지 위공 ряд 주 lift 으 앤 라임 피인 라임 피인! 진짜 바람 들어도 펀치 펀치 두되 라임 펀치 두되 와오케오케이 flowing 아유 허헣 기준든 가 Treaty 가 끼 구매 샭 assigning 이 오케이 이겼나? 해치었나? 오케이 이에에에에에에에에의 바다 공장이다 2 댐 4 댐 6 댐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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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 으어 아... 네... 하아... 아이고... 방풍이 아니네 이렇게 해야지 호! 호! 아로! 아이고 안받았네 방향이 여기다 아로! 아니 진짜 방향이 안맞아 한대 차고싶다 한대 시기한대 차고싶다 브리키테 밤피 어 맥토리 뒤에 올라갔다 대표님 뒤로갔는데 어? 못봤어요? 브리키테 딸피 잡았어 펀치 야아아아아아아아 디메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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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뒤네? 헤헤 엘디야 딱 중소린것 봐 메리스컷 우리편이구나 예에이 이겼다리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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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온다 메이온다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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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런이 별거 아니네 오늘 프로시 이거 dachte